오, 제가 제일 처음인데요.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해서 사이한 게 이 영상으로 비어있는 걸 아까 보고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감상이다 라는 개인한 말이잖아요. 그 감상이다 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모든 문화 끝에 가서 인상말로 감사합니다 영상상집이나 소통을 할 때 대화를 말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모티콘은 이모티콘 중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대화를 클래키라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너무 길게 로라데 가을을 딱 차단이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 근데 나 그 말 이해가 가는 게 저도요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한테 좋다고 하트 달아주시잖아요 하트 달아주시면 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모티콘을 많이 써요. 근데 왜냐면 어느 때는 내가 길게 댓글을 달아 드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도 하트만 달아주신 분들한테 그냥 나도 간단하게 말보다는 글보다는 이모티콘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사용했는데 그럼 내가 바르게 사용한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길게 대화 가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거든. 그 뒤에 더 할 말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벌써 알고 쓰고 있었군요. 맞죠? 그게 대화의 끝을 클렌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산말이고 이모티콘이랍니다. 알고 쓰시는 분들 계셨나? 네? 그럼 왜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니까 모른다고 하지마. 나처럼 또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은 뽀롱마 다 알고 쓴 것처럼 말해. 알았죠? 이거요? 이게 뭐냐면 어 아기들 먹는 플레인 요구르트 유통기한이 지났어. 제가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견과류 블루베리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쓰지 마요. 대화를 길게 이어가고 싶을 때는 절대 클렌징 하지마. 부드럽게 이어가. 부드럽게 이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